식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남자 더 악조건은요 마마보이 남자는 술도 먹을 줄 알고 친구도 좋아하고 싸우는 주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별로 다 깨맣더러는 거야 여긴 최근 애들 너무 따지지 따지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어머니 세대들은 연예인들을 보실 때는 엄청 따지지 않아요 시균호한테 잘했고 잘했기 절대적으로 그건 여자에게 나름이에요 여데로 당신이에요 최고의 신랑감은 10월도 없는 고와래잖아 10월도 없는 고와래잖아 이것들이 안 돼 있으면 아니 아니 일하는 게 아니야